혜연 언니랑 예나 언니? 아니면 채연 언니랑 사쿠라 언니? 그들도 참 잘 맞거든요. 누가 해볼까요? 아니면 채연 언니랑 사쿠라 언니? 누가 해볼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혜연 언니 채연 언니 사쿠라 언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심 동체인데요? 멋있어 잘 맞네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둘이 팀을 했어야 됐네 잠시만요 저 빼고 이렇게 텔레파시가 또 나는데요 가위바위보 아